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아들 이거 먹으면서 해. 됐어 엄마가 나가 있어. 음악 하는 거 힘들지.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. 오늘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. 이게 뭐야. 11시간 대용량 배터리 장착이라서 아주 오래오래 시원하고 이제 열 안 받을 거야. 고마워요. 아우 시원해. 아우 이제 열 받는 게 다 날아갔어. 아우 시원해.